에이뷰 별 거 있습니다 제가 석류를 좋아해서 저게 석류를 좋아해서 맞아요? 몰타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 나왔어 또 다른 술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아니요. 똑같은 술인데 색이 진짜 짱한 것 같아요. 진짜 짱한 것 같아요. 무엇인가요. 어 요새 석류즙을 먹고 있어요. 석류즙을 먹고 있어요. 여기 실제는 대답이죠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석류즙을 먹고 있습니다.